다자하우 워만쉽 인피닛 네, 설날 후에 저희가 다시 대만패드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! 호야씨 언제죠? 저희가 2017년 6월 19일에 대만에서 팬미팅을 합니다 몇 시죠? 저녁 6시요, 6시 6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소를 팬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야씨! 네, 장소는 타이페이의 NTU 스포츠센터입니다 와,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,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또 대만인스피링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의 팬미팅도 한번 재밌게 즐거운 추억 만들어봐요 사실 대만에 얼마 전에 가서 팬미팅을 했을 때 굉장히 즐겁고 저희도 너무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희 유닛무대도 보여드리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팬미팅에서 다시 또 새로운 아주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대만인스피릿 여러분들 2월 19일 팬미팅에서 여러분들 꼭 만나요! 안녕! 안녕! 오늘 여러분의 신이의 과일업 완실루잇 이띵이아오라이오 모먼트 언니먼 아이니먼요 바이바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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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안녕! Haw초 нашем 두번 del icias facebook 스bers 허팝 Stat인 ascans fellowship 그리고 조언 ferm Cent 빠이바이 감사합니다.